반수된 거북이 키우는 분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냄새일거에요. 거북이 냄새, 배설물 냄새, 그리고 물이 비린내와 물이 부패하는 냄새 때문에 거북이를 파양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성능 좋은 물리적 여과기, 바로 외부 여과기를 설치하고 부지런하게 환수를 해준다면 큰 불편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 한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EM활성액이라는 제품입니다. 유용미생물이라는 의미로써 유산균, 광합성 세균, 효모균 등의 복합미생물입니다. 이미 열대열을 키우거나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EM활성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물생활 초보인 분들이 많고 거북이 키우기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는 구독자님들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M활성액은 미생물을 활용하여 악취 제거에 도움을 주는 액체예요. 쉽게 말하면 유익한 미생물이 악취가 나는 원인을 분해해서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처럼 어항 수질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식물을 키울 때나 또는 청소, 그리고 냄새 제거, 그리고 설거지 할 때, 또는 음식물 쓰레기 등의 생활 악취를 관리할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찌든 때 제거나 기름때 제거, 빨래 세탁할 때에도 사용을 하고 심지어 세안이나 머리를 감을 때 미용적으로도 활용을 하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액체입니다. 그리고 농업, 토양오염, 수질오염, 폐수정화에도 쓰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거북이가 살고 있는 수조나 어항 정도의 물에는 소량만으로도 수질정화나 악취 제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것도 일종의 세균의 역할도 크다고 하는데요. EM활성액은 좋은 미생물이 물속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냄새를 잡아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EM활성액은 가격대가 비싸지 않고 어항에 사용할 때에도 극히 소량만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질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건 제가 구입한 EM활성액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품 특성 및 용도에서 유산균, 효모, 공화합성 세균 등 유용한 미생물로 구성된 복합 미생물 제재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축사의 악취 제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악취 제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액체라고 할 수가 있고 축사의 악취를 제거할 정도면 거북이 어항 정도의 탈취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보시면 사용방법 악취의 원인장소 및 집안 구석구석 그리고 섬유 등에 냄새나는 곳에 골고루 뿌리십시오. 자 사용방법 보시면 이렇게 통에 이거는 이제 20L짜리에요. 통에 이렇게 사용방법이 써져 있고 활성액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희석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요. EM 활성액을 보시면 이렇게 갈색 빛의 색깔을 띄고 있고 냄새가 조금 식초 냄새 같은 달짝지근하면서도 좀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저는 20L 통에서 작은 통에서 소분을 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소분을 하고 있어요. 저는 EM 활성액을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소분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활성액 반 정도 넣고 나머지는 물로 채워가지고 그냥 활성액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약간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도 거북이 냄새를 잡는 데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수조의 크기에 따라 정확한 사용량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대략 페트평 뚜껑 반개에서 한개 정도의 양만 냄새가 조금 난다 싶을 때에 넣어주면 됩니다. 대용량 EM 활성액의 경우 무려 20L나 드는 양이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20L의 양이면 정말 엄청 오래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 거북이 수조의 냄새나 물비린내를 해결하고 싶다면 평소 어항청결관리와 더불어 EM 활성액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